저 누군지 알아요. 저 누군지 알아요. 누군데? 럭키님, 인천에서 발견했어요. 김교식입니다. 제가 시체를 봤을 때 김교식이랑 시체가 같이 있었어요. 아니 잠깐만, 규식 씨 반론을 해보세요. 반론하지 않고 저 죽을 겁니다. 죽고 럭키가 얼마나 멍청한지 저는 증명해낼 겁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셔봐. 자, 오늘 할 게임은 말이죠. 어멍 어스 우주 마피아 게임입니다. 자, 오늘 하시는 분들은 말이죠. 가이코, 강수, 김규식, 김남봉, 수담, 애덕, 양아지, 이춘향, 럭키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아웃해 주세요. 어멍 어스 우주 마피아 게임을 하는데요. 이 방 설정은요. 일단 설정 기준으로 말씀드리고자. 아! 우주 마피아 게임에서 2명의 마피아와 나머지는 생존자들입니다. 생존자들은 여러 가지 미션들이 있는데 탭기를 누르면 미션들이 나옵니다. 느낌표에 있는 미션들을 수행해가지고 모든 것을 수리하는 것이 생존자들의 목표. 그리고 이제 생존자들, 살인마에게 죽임을 당해도 끝까지 수리를 해야 됩니다. 영혼상태에서도 수리를 해야 돼요. 맞아요. 김표식이랑 갑시다. 이건 범인이야! 이제 마피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까지 생존자들을 죽이고 다니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벤트라고 하는 환풍구 같은 걸 타고 이동을 할 수 있어요. 또는 사보타즈라고 하는 살인마만의 능력이 있는데 오른쪽 밑에 있습니다. 이거는 살인마 걸렸을 경우 한 번씩 써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설명을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게임을 시작하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못 들었어요. 뿌슝빠슝뿌슝? 아, 지금부터 미션 하는 거구나. 왠지 이거 혼자 떨어져 있으면 바로 뒤질 것 같은데? 아, 나 양아지가 약간 수상한데? 아, 나 양아지가 약간 수상한데? 이거 봐, 이거 봐, 이 새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수상해, 양아지 수상해, 이거. 아, 양아지일 줄 알았어. 난 아직도 모르겠다, 게임. 난 모르겠어. 아, 또 크루야. 아, 씨. 아, 근데 좀 몰려다니고 싶은데. 아, 나 이렇게 뛰어다니면 걔 의심받는다고. 사람 죽이러 다니는 거라고. 난 진짜 크루원인데. 카드 꺼내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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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일단 로. 오케이, 여기 세 명 일단 확정이야. 저 누군지 알아요. 저 누군지 알아요. 누군데? 어, 럭키님 처음에서 발견했어요. 김규식입니다. 제가 시체를 봤을 때 김규식이랑 시체가 같이 있었어요. 아니, 근데 죄송한데 시체가 어디 있었어요? 김규식 맞아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균규식이 심지어 반대편에 있었어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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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규식 씨. 반론을 해보세요. 반론하지 않고 저 죽을 겁니다. 죽고 럭키가 얼마나 멍청한지 저는 증명해낼 겁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내가 죽었는데 아니잖아. 그냥 럭키는 멍청한 거야. 나 투표할게요, 그냥. 근데 이거 규식이가 임포스터가 아니면은 규식이는 눈이 이상한 거고 럭키는 바보가 되는 거야. 보니까. 일단 규식이 달자. 그럼 달어, 그럼 달어. 규식이 안녕. 규식이 잘 들어. 안녕, 얘들아. 지켜볼게. 얘들아 꼭 찾아줘, 범인. 응,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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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et세히 풀리 있어. 저거. 으어어어어어어어후어 ciao 그래. 어어어어어어여. 그 나쁜 새끼들을 봤다. 아니 근데 쟨 뭘 보고 나라고 한거야? 나 카드 긁고 있었는데? 아, 어이가 없네? illaillin. 시체가 있었다고? 아, 나 시체가 전혀 안 보이는데? 시체가 어딨어adi tweke. 졸미 pertama닝 이걸 걸어야지, 이거. 진짜 안 봤어? 3명, 누구도 죽었나? 가기 고정으로 갔어. 확인했고. 궁금한 거 있어요. 제가 CCTV실에 제일 먼저 들어갔거든요. 3명이 있었어요. 저는 강소님, 양아지, 저가 있었는데 강소님이 시체 바로 옆에 있었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양아지는 바로 발 밑에 있었어요. 강소님 이거 어떻게 되신 겁니까? 럭기는 근데 조용히 해주세요. 럭기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럭기, 럭기 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럭기 님이 수상해요. 럭기 님이 멍청한 거에요, 이거는. 이거부터 설명하세요. 강소님 바로 앞에 시체가 있어짐에도 불구하고 왜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대답 못 하세요. 시체인지도 몰랐고 제가 처음 해가지고 이게 신고하는 방법도 몰라요, 저는. 아니야, 잘 봐요. 아, 또 구멍 시작한다. 럭기 님, 럭기 님. 럭기 님은 아니, 똥들아. 이상한 추리 좀 하지마. 유명한 새끼들아. 아니, 난 럭기 님 같은데 아무리 봐도 진짜. 아니야, 이건 강소님이야. 무조건 강소님이야. 시체가 바로 앞에 그렇게 거리나. 럭기 님 소리는 그거죠? 그러니까 강소 형이 양아지 님하고 붙어다녔으니까 자기가 죽여놓고 아니, 아니 그게 아니야. 중고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글로 끌고 갔다. 아니야, 구멍 님 내 말 잘 들어봐. 내가 시체인지 모르겠다. 아니 럭기 님은 똥, 똥 추리 좀 하지 말라고 제발. 너랑 균식이 죽였잖아. 아니야, 내가 균식이 죽였잖아. 아니야, 내가 균식이 죽였잖아. 아니, 내가 균식이 죽였잖아. 전 맞아. 너 김규식이 멍청해가지고 앞에서 그렇게 죽였잖아. 너 안 죽이는 것만 해도 감사의 생각해 지금. 이트로야. 나 트롤 아니야. 진짜 오고라. 어쨌든 감수로 아니야? 아, 이거 일단 이충왕이라고. 이충왕 같은 공인물이 내 대푼 못 봤을 리가 없다고. 아니, 진짜. 진짜 우린 본 게 있다고. 진짜 우린 본 게 있다고. 아니야, 진짜 웃긴 놈이야, 이거는. 오케이. 와, 진짜 웃기네. 아직 우리 망했어. 오오오? 하하. 으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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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거 죽이면 안 돼. 사부탓이 터졌고. 로키양아지 달리고. 어? 이 둘도 같이 달리는데. 수령님이었어. 오오. 우와 진짜 강수상 아니었네. 이즈 와 아 럭키님 아니 중자로 럭키님은 폐급이에요 진짜로 아 럭키 때문에 헷갈렸어 이번에 저 죽으면 럭키가 살이 마요 야 너가 통찰력 어렵다고 한거지 너가 통찰력 없이 정치를 해버린거지 와 게임 시작이다 렛츠고 렛츠고 아 진짜 아 뭐 맨날 아 정말 해줘 짜증나 죽겠어 아 이거 이번에 나 무조건 죽이러 오는데 이거는 뭐야 까꿍 아 옆에 누가 오기만 해도 무서워 오케이 누가 눌렀죠? 난 못봤어 남봉아 어디서 어디서 봤어? 전기실 앞이요 그 제가 복도를 가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검은색 덩어리가 연두색 덩어리에 의해 절반으로 쪼개졌어요 연두색 덩어리야? 연두색이 뭐야? 럭키님 아 럭키가 그렇게 안봤는데 나 임포즈 아니에요 럭키야 복도에서 좀 죽이지 마 좀 발에서 죽여 복도에서 죽이지 마 근데 죽은 자 그러면 일단 우리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럭키 누나 일단 목맨 다음에 아 잠시만 잠시만 아 잠시만 잠시만 남봉이를 먼저 죽여야 된다니까 아니 난 럭키가 아닌거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중앙에서 복도에서 나랑 럭키가 같이 올라오다가 럭키가 맨 위에 올라갔다가 왼쪽으로 빠졌어 그러니까 복도에 있는 동안 나랑 같이 아 그럼 일단 남봉님을 죽이고 임포스터가 아니면 럭키 누나를 죽입시다 그럼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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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럭키님이랑 양아지님이랑 팀이죠 아니요? 전기실 지나갈 때 양아지님이 들어갔어요 어딜 들어갔다고요? 전 진짜 아니에요 근데 그럼 일단 양아지 너는 빼줄게 럭키님 먼저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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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투표하는 거야 그럼 남봉이 하나? 와 나 억울하다 진짜 어? 김규식 수상하다 나한테 투표하는 거니까 아니 내가 마지막에 물어봤네 남봉 투표하라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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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남았다 일단은 남봉은 나를 의심하고 있어 럭키님 하나 왔고 라스트 하나 도와줘 얘들아 친구들 어? 아 야 아무도 수리 안 했어? 아니 양아지님 범인인 게 너무 친하셨는데 아니 난 누가 하겠지 하고 그냥 딴짓하고 있었는데 다들 받는 거 하긴 아니 근데 여기에 걸리면 티나사람이 너무 많아요 말투부터 말투부터 싹 바뀌어서 누가 봤는데 럭키님 럭키스 말투만 더 달랐어 진짜 제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기님이 전기실도 전기실이었는데 그 뭐지 럭키님 걸렸을 때 반응이 약간 아 진짜? 정말요? 아 이랬는데 아 이랬는데 이랬는데 약간 연기 손이길래 저 죽이고 실체 발견되자마자 무슨 일이에요? 이러시던데 진짜 뻔뻔하게 진짜 아무 말도 안 그 뻔뻔하게 하더라 나 가면 스킬 내고 와 지린다 연기 왜 뻔뻔할 땐 뻔뻔하게 다 하네 야 야 아 아 아 이거 방지 아 이거 끝날 때 끝이야 아 이거 끝날 때 끝이야 언제 죽여보려고 언제 아 이게 제일 아 아 아 설마 이번에도 안 걸리겠어 진짜? 아 아 아 아 이거는 아 아 아 아 아 진짜 저기요 제발 여러분 저거 더 속상해지기 전에 그냥 끝내줘? 세상에 막판 딱 해봐요 아 이거 귀신님 낳을지 모르겠다 짐먹 짐먹 귀신님 낳을 수 있지 짐먹 짐먹 아 드디어 드디어 됐다 드디어 드디어 정말 즐거웠습니다 드디어 꿈을 이루셨네 아 이런 게임이구나 허 드디어 귀신님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범인인가? 이거 이거 한글자막 by 한효정